전반전 3위, 이승윤 변기수 5반전 점수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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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1위, 2팀이네. 96점입니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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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, 대박! 전체 1위, 소름끼치는 반전이었습니다. 이승윤 변기수 팀이 1점 차이로 전체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 안 믿겨져서 몰랐어요, 처음에는. 96점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죠. 1라운드 1위를 차지한 팀은 2라운드 1등은 이승윤 팀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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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진짜 너무 분주해요.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으니까. 1등을 말했다. 저는 제가 카메라가 있으면 제가 찍어주고 싶었어요. 뭔가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. 우리 팀의 노력을 사람들이 알아주겠구나.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좋은 점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는. 깜짝 놀랐다. 너무 재밌어. 96점이 남았어. 그러니까 한 번도 못 이겼어요. 계속 1등이야. 근데 이게 재미있지. 언젠간 뛰어넘어. 결승에 뛰어넘어야지. 1점 차의 극적인 승리입니다. 준영이 형래가 70점을 너무 많이 지는 거네. 딱 10점이면 비기고. 되게 갑자기 심각해졌어. 아 불편해진다. 야 이길 수 있겠어. 71점. 71점만 남으면 이기잖아. 가능해. 가능해. 71점이면 이긴 거야. 여기서 3등 안 하면 불안하다. 자 그런데.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점은. 여기 또 반전 있어? 공동순위가 나왔습니다. 공동순위가 나왔습니다. 아 뭐야. 위에서! 엷전시 아이스하 ti Ora오로. этот 심장은 하 depuis 9시uto.